이거 선생님이잖아. 하모니카드. 잘 불러. 오카리나 잘해. 학원으로는 팩스폰 잘 불러. 나팔 잘 불러. 다 선생님이야. 가서 교실 만들어.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놔두고. 그리고 이것도 해. 아니 이거 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? 잘 와. 잠이 확 깰 것 같은데? 땀나. 그러면 저 샤워나고 잘 먹어. 엄마도 이런 거 이거 안 하고 엄마 혼자 해. 그런데 잠이 확실이야.